저희들 의정활동할 때는요.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하면 실국장들 난리 납니다. 이거 살려야겠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숫자에 이런 얘기도 한대요. 예산 감액하면 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때는 도에서요? 네. 정말 저는 실망했어요. 늘 예산 갖고 도정과 의회가 싸우잖아요. 의회가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이런 지적들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예산전쟁을 하면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도민들의 명분을 얻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여론을 얻어야 되니까요. 여론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론에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탐나는 전이 화두에 오르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도정의 입장에서는 민생을 챙기는 예산인데 도의회가 너희들이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딱 좋은 부분이었죠. 그런데 도정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일단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강한 역량이 있으니까 그게 옳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의 예산, 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최소한의 어떤 룰은 정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돼도 이번에는 정말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이 사과해야 됩니다. 월간 야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 박원철 전 의원, 이경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한동안 추경안 문제 때문에 도내가 시끌시끌했잖아요. 아직 해결은 안 됐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주제도 다뤘고 도의원 분들 인터뷰도 좀 나눠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꼭 이 두 분과 함께는 얘기를 해봐야겠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로 잡았고요. 사실 두 분께서 오랜 의회 생활을 하시면서 예산 관련된 처리들 많이 해보셨었잖아요. 또 협상하고 중간에 갈등도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일단 추경은 어떻게 편성한 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추경은 우리가 본 예산하고 좀 다른 게 추경은 일단 예산 재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입니다. 그래서 오용훈 도정에서 지금 정말 민생 예산이라고 급하게 편성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지사 공약 기행을 예산이 곧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다 이렇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에서 바라볼 때는 아니 추경 예산을 그렇게 없는 돈을 가지고 편성하면서 당신이 민생경제활력과 세민경제안정 내수진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공공주택매입비 150억, 수송확산 사유주매입비 151억, 제주도에 회차지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80억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추경 예산 편성 규수가 좀 동떨어져 있다. 많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게 많이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도지사 공약 챙기기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재정안정화 기금이 제가 예결리원장으로 있을 때 또 재정경제포럼의 대표직을 할 때 우리 박원철 위원님 여러 명들이 노력을 해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제가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제주도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을 예비해서 이거 만들어두는 거예요. 일주일에 금고 역할을 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예비비로도 쓸 수 있지만 이 돈은 최후의 보로로 남겨두는 돈이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돈인데 여기서 1,688억 원을 빼내갖고 이번에 추경에 편입을 했다면 그만큼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런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정말로 시급한 민생예산에 투입한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왜 이런 것을 왜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왜 굳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적이 맞아요. 의회 지적이 많고 또한 저하고 박원철 위원님도 의회할 때 보면 도 본청 예산에 많은 예산을 가져가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 예산의 약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열악한 게 행정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제주시는 32억 서귀포시는 20억 1%도 안 돼요. 그럼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발바닥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부서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민생이지 왜 도 본청에 70% 배정하면서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의 지적이 맞다. 엊그저께 보니까 6월 5일 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 19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연기 연기하면서 결국에는 보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26일 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6월 5일 날 하고 벌써 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들이.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벌써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류까지 할 만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해서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예산이 갖고 있는 의미, 이 무게감, 책임감에 대해서 도정이나 의회가 이번에는 정말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저는 100배 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양쪽 다 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저희 깊은 내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쉬울 거다라는 예상들은 안 나왔어요. 처음에 제출할 때부터도 도의회에서 몇 가지 발언들. 우리는 처음에 나오는 발언들 보면서 그 수위를 좀 짐작을 하는데. 네. 그렇죠.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송학산 사유지 매입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거든요. 이것도 또 의회 책임이다, 도 책임이다 나누는데 의회에서는 이걸 심사랑 의결까지 같이 하라는 얘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절차상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다 이미 얘기해가지고 다 얘기 끝났잖아. 이걸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두 분께서 사실 그 돌아간 사정들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거야 이미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작년부터 그 이전 도정서부터 그 이전 의회에서부터 비결 처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송학산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저는 어떻게 보면 도민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도정이나 의회가 충분히 저는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정말 아쉬운 점은 의회가 이미 그 사전에 여러 가지 부글부글했던 사안들이 있었던데 보니까 우는 아이들 뺨 때리는 격으로 그 이튿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아니, 협약서에 봤더니 올 12월 말까지만 하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도 가능하게 협약서는 잘 작성해놓고 이걸 가지고 무슨 국제소송에 걸릴 수 있니? 뭐 하니? 하니까 사람 짜증나는 거죠. 흐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에서 제출한 걸 도의회에서 보류를 했잖아요. 심사 보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도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잘못한 국제소송 걸릴 수 있다. 소유자들이 사유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난다라는 잘못하면 국제소송이 걸린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려줘야 할 정도 심각한 사안이라면 시급한 사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감정을 자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싸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정싸움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의회에는 숫자는 적지만 감정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절대 소수자는 숫자적으로. 의원들이요. 감정에 상당히 민감하고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감정이 자극된 거고 원래 이게 우리가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무슨 절차 위반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행자위원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많이 했는데 먼저 선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자위에서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대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사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안 절차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접수해서 이건 당연히 통과될 거고 예산까지 해달라. 한 번에. 한 번에 해달라. 그런데 그 과정에 소통이 미흡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지사가 됐든 아니면 기조실장이 됐든 정무부지사가 됐든 이런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반응은 그거잖아요. 얼굴도 코빅이도 안 보였다가 나중에 와서 이걸 통과시켜달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게 했느냐. 늘 제주도정에서는 동인들이라든가 도의회가 어떤 예산 요구를 증액을 하게 되면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절차 위반을 했으면서 의회한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의회가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자극되어 있는데 그 명분을 아마 도의회에서는 이런 건 우리가 못해준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심사보류 단계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되지 않았냐. 이거 봐라. 의회는 안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의회는 집행부는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의회를 그렇게 설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장모라인회에서라든지 기조실이라든지.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 저희들 의정활동할 때는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하면 실국장들 난리납니다.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숙제 이런 얘기도 한대요. 예산 감액하면 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도에서요? 네. 정말 저는 실망했어요. 진짜 도정이. 저희 때는 정말 실국장들이 의회에 달려와서 차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하고 또 협상 조정을 많이 했는데. 죄송하다고도 하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고. 거기서 서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합의정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놓고 기자회견을 빵빵하니. 약간 모르겠어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도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거수기냐. 그러니까 도에서 정해놓은 대로 이거 그대로 손만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서 굉장히 화가 났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결연장 할 때 그때 도정하고 예산 전쟁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 예산 규모가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70억 정도면 그냥 통과시켜도 되는데 그때 감정 싸움이라는 거예요. 도의회를 마치 그때 당시에 부당한 집단으로 보고 예산 증액하는 걸 마치 나쁜 부도독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감정 자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른바 재량 사업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얘기해놨었죠. 전부 앞으로 내 도정에서는 없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또 주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공략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예산에서는 하나도 못해 준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소한 감정 싸움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원희룡 전 지사 시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예산 전쟁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왔었고 이번에 몇 년 만에 다시 또 그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아마 원만히 잘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4,128억이었잖아요. 4,128억에서 430억을 감액을 했다라고 하면 약 한 3,700억 정도는 의회에서도 인정한 민생 예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본회의를 한 3번 정도 연기를 했더라고요. 당일날 합의를 도출해 보려고.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인터넷 판에서는 합의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도 나다가 갑자기 예결위에서 아예 보류를 시켜버렸더라고요.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도 없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떤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 매우 부족했다. 이거는 충분히 항목의 예산의 운영의 묘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합의 안 된 부분들은 다음 회계 때 조정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조정한다든지. 그것조차 없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이 무게감들이 정말 우리 1차 산업. 아니, 1차 산업이란다. 일자리 같은 게 천 몇 개 사업이었더라고요. 141억. 이것도 집행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확실히 의회에 계셨던 분들이라서요. 그 내막들을 잘 짐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심사 보류 나면서 추경이 바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마 도민 대부분은 탐나는 전인 것 같아요. 바로 그 할인이 중단됐던데요. 이미 현장에서는 볼면 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것도 다른 데서 들리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의회 쪽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거 일부러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니야. 탐나는 전 중단 사태 이러면서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책임을 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산 전쟁을 하면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도민들의 명분을 얻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여론을 얻어야 되니까요. 여론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론에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탐나는 전이 화두에 오르는 것이고요. 우리 박건철 위원님 말씀대로 연매출 10억 이하 기준의 소상공인들을 이용할 때마다 5에서 1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정책이에요. 그래서 본 예산에 100억 했다가 소진되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추경에 100억을 반영하는 건데 이것이 아마 도정의 입장에서는 민생을 챙기는 예산인데 도의회가 너희들이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딱 좋은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예산을 할 때 보면요. 도정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일단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강한 영향을 했으니까 그게 옳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의 예산 그 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숲을 봐야 돼요. 도의회는 숲을 봐야 되는데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짐서 봉대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야 해서 이 부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부결되고 나서 제주 도내에도 큰 맘 카페들 있잖아요. 뭔가 그냥 말들이 다 오가고 있어서 그거 한번 여쭤봤어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의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도정과 의회가 정말 때로는 평행선이지만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는 협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우리 이경영 의원님 말씀처럼 도정과 의정을 놓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도정은 사실 공직자 수만 해도 비교도 안 될 정도이고요. 또 하나는 언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관이 있을 정도가 해서 굉장히 언론 홍보도 강화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회에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의 역할이 부각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론 싸움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없는 구조인데.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돼도 이번에는 정말 도지사하고 도회의 의장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양비론 얘기하셨지만 양쪽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뉘앙스는 도정 쪽이 좀 더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 이제 저희들이 야인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의에도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도정에서 대처를 잘못했어요. 도정의 대처가. 이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정무라인, 특히 정무부지사가 적극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누굽니까? 도의의 의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만 뿐 아닙니까? 삼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삼선 여기만 했으면 도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럼 도의의 돌아가는 사정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자기가 장군으로 나서서 이걸 진두지휘하고 오영훈 도정을 위해서 자기가 해결했어야죠. 그런데 안 나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어떤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정무라인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실국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는 미리 와서 상임위원장한테,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구하거든요. 이해를 구해요. 보통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해를 구하고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의회의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도의원 분들도 사실은 지역에 다 지역 공약을 제시하고 해서 그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하면 지역구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잃어버리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도정에서는 관행적 감액을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도정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반성도 해야 돼요. 두 분 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쭉 보고 있으면요. 늘 예산 갖고 도정과 의회가 싸우잖아요. 늘 긴장감이 흐르죠. 늘 싸우면 의회가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번에도 관련돼서 얘기 나왔던 게 이번에 감정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지난 본 예산 때 증액한 부분들. 그러니까 증액이라는 것이 삭감에서 증액.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게 보통은 일반 사람들께서 알고 계신 건 의원들이 지역구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를 이번에 집행을 안 해 주니까 의원들께서 화가 나서 이걸 다 그냥 아예 증액 없는 삭감으로 막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실제 있는 일들입니까? 뭐 힘 있는 의원은 돈을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그렇긴 하는데요. 소문에는 박원철 의원님이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는 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회도 이번 같은 경우가 깜깜이 예산이었어요.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디에 얼마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면 저는 거기서 지적받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민들이 아마 평가할 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예산이라는 게 빨리 통과돼서 자기 단체든 뭐든 지역의 예산이 내려와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시켜서 예산이라는 게 도에서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심사한 다음에 증액 감액이 이루어지고 조정에 대해서 의결이 되면 그게 집행 가능한 단계로 가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받은 단체, 기관들이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가 항상 늘 공격을 받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 단체들이 만약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화살이 전부 다 의원분들께 많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전부 다 들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들어들일 수 없으면 괜히 그런 비난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최소한의 어떤 룰, 룰은 정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결이 이루어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매년 이렇게 예산 전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니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아마 고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그때 담당 7국장을 오라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그러려고 하면 시간적 확보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리고 도정에서도 의원 예산들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부분은 시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2015년 5월 이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어떤 합리적 기준이라든 분명한 원칙이 없이 이게 조건부 동의를 달아버린다든가 거기서 삭감이 돼버린다든가 이렇게 돼서 우회보다 높은 옥상옥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서 또 갈등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 지방재정법을 박근혜 정부 때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편성권. 즉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해서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둬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정 같은 경우는 사후심의까지 해버리니까 사후심의를 할 때 자꾸 그러면 의회와 도정이 자꾸 이것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좀 해둘 필요는 있어요. 이번에도 좀 마지막 협상 날 세 차례 본회의 연기하면서 했던 날 그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 의회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아까 얘기하셨던 옥상욱이죠. 의회의 심의 권한까지 다 침해하면서 나중에 다시 또 이걸 심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좀. 제가 열린장 시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 고유 권한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침해하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것이 이거 유언위법이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안 나왔죠. 결론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도정에서는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가능하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데 유언위법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그런 시각 차원에서 아마 심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감사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감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도정은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편의상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도정에서 봤을 땐. 죄송한데 혹시 의회에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도정에도 그동안 좀 많이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도정이나 보조금 심의위에서 감액 대신 감액된 사업들 감액된 단체분들이 주로 의회를 많이 차지했죠. 찾아와서 이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의원님들은 또 그 딱한 사정을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유권자죠. 게다가 유권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룰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또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힘 있는 단체는 제주도정을 찾아가고요. 힘 없는 단체는 의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단체는 도지사 선고에 관여를 했던 단체는 도정을 통해서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잖아요. 거의. 그런데 힘 없는 단체는 예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사업 자체도 안 되고 프로그램 사업에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의회를 찾아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의회 가서 사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면 의원들은 또 그 약자 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적어도 한다 보면 거기서 갈등의 씨앗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꼭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제주에 지금 새마을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새마을작은 도서관에 보면 거기에 사서분들도 아니고 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긴 무슨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한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거기에도 자부담 10%, 20%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차라리 그러면 제주도에서 새마을작은 도서관은 다 문 닫게 해버려야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의회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거를 도민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정들이 사실 이거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분께서 꼽으신 문제 정무라인의 불통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대로 된 룰을 좀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서로 간에 방법은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여론 싸움에서 자꾸 의회가 밀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5일 날 원포인트 임시회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또 치열한 협상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두 분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조언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전 예결위원장님. 우선은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는데 일단 상호 존중하고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10대, 11대 의회, 특히 10대 의원 때는 서로 만나는 관계가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11대로 가면서 이상하게 의회를 안 올려는 그런 관계들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굳이 불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면서 서로 손해지게 되는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소통은 쌍방향이어야 된다. 누구의, 누구 누구의 잘못이냐고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둘 다 잘못이라고 보고 있고 서로 만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한두 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있는 것도 잘. 그래서 편성권, 삭감권, 고유중고유난 이런 게 주장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서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감정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천 의원님. 좀 짧게 할게요.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도민들께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면 속상할 거라고 예상은 들어집니다만 저는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 전체가. 도 전체. 아마 의원님들이나 도장에서도 사퇴 무게감, 책임감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씩 더 이해의 폭을 좁혀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